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비거리 레슨 해드릴 거거든요 어떤 비거리 레슨이냐면 드라이버 비거리 레슨 드라이버 비거리 레슨 해드릴 건데 일단 레슨 하기 전에 제가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 스피드는 111마일이랑 비거리는 285미터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나가는 프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서 살짝 위 혹은 중간 정도 이거는 제가 절대로 힘이 세서 멀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 운동 해봤자 그렇게 무거운 것도 잘 못 들거든요 운동 신경이 좋아서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딱 이 원리를 알아서 그래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 드라이버의 탄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체가 이렇게 낭창낭창 거려요 이렇게 샤프트 보면 낭창낭창 거리죠 이 끝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잘 사용해서 그래요 실제로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이 샤프트가 이렇게 많이 휘어져요 처음에 여기서 많이 휘어져 내려오다가 임팩트를 맞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휘어져요 이 탄성을 탁 이용하면 이 파리채처럼 탁탁 쳐가지고 이 헤드가 늦게 따라오다가 탕 튕겨나가면서 맞아요 그게 비거리를 멀리 내보낼 수 있는 원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샤프트를 잡고 스윙을 한다면 저한테는 이 끝에가 휘는 느낌이 보이죠 제가 딱 브레이크를 주니까 어느 순간 딱 샤프트가 휘죠 임팩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주면 제가 늦게 따라오다가 착 튕겨나가는 느낌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제가 이거를 했을 때 보세요 임팩트 때도 이 느낌을 했을 때 제가 오른쪽 어깨를 보면 오른쪽 어깨랑 이 헤드랑 굉장히 멀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 이 벽에 못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망치로 이 못을 치려고 하면 오른쪽 어깨가 따라가면서 망치질을 하면 당연히 망치질 스피드가 안 나올 거예요 힘을 빼가지고 찰랑찰랑 해서 헤드 무게로 탕 탕 때려야지 망치가 정확하게 힘을 가야 질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른쪽 어깨에 있어요 드라이버는 실제로 공을 칠 때 저한테는 이 버틴다 얘가 던져지면서 몸이 버틴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헤드 무게가 많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몸이 이렇게 따라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어깨가 떨어져서 안 되고 냅둔 상태에서 헤드 끝만 탕 탕 던져주는 느낌 측면 방향으로 헤드만 던져주는 느낌 이 느낌을 알아야 되고 이 임팩트 맞고 나서도 이 오른쪽 어깨가 최대한 축으로 잡고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친다라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체가 아래에서 떨어지면서 상향 타격을 하면서 공이 멀리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이 있어요 세게 안 치더라도 오른쪽 어깨만 정확하게 잡고 치잖아요 그러면 툭 이렇게 쳐도 헤드가 쭉 던져지는 느낌이 느끼거든요 마치 탄성이 느껴지는 느낌이 느껴져요 이렇게 했을 때도 200, 거의 60m 가까이가 나가잖아요 오른쪽 어깨 냅두고 땅! 저한테는 땅! 땅! 이 느낌만 있는 거예요 더 힘 주지도 않고 딱 이 정도만 자 지금 이 정도요 똑같이 체를 잡고 똑같이 그 정도만 휘둘러 볼게요 땅! 스피드가 생각보다 빠르죠 이 느낌을 느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어깨를 이용해서 그대로 들어온다면 210m 밖에 안 나가죠 실제로 저는 세게 공을 친 것처럼 실제로 보였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가요 그래서 드라이버의 비거리는 바로 이 오른쪽 어깨를 얼마나 잡고 치냐 라는 거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오른쪽 어깨를 잡는다면서 몸이 일어나져버리면 안 돼요 오른쪽 어깨를 잡는 거지 등을 쥐고 치는 느낌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거지 오른쪽 어깨를 잡는다면서 몸이 뒤집어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을 잡아주고 친다 척추각은 유지하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준다라는 느낌 여기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옆에서 땅! 때리는 느낌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어깨 잡아놓고 땅! 이 느낌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쳐보세요 이 탄성만 딱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거리를 굉장히 쉽게 내보낼 수 있고 집에서 연습할 때는 이런 스틱 같은 거 잡고 이 탄성을 잡고 느껴보는 거예요 어깨 딱 멀리 내버려 두고 이 느낌을 느끼는 거죠 이게 실제로 비거리에 굉장히 중요한 연습 방법이고 연습하면 충분히 좋아지실 거예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벤트 할 건데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연습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맥스 스피드인데요 제가 어깨를 뒤에 냅두고 땅! 하면 끝까지 되게 쉽게 닿아요 그쵸? 어깨 냅두고 땅! 땅! 엄청 쉽게 닿죠? 근데 만약 제가 어깨를 이용해서 스윙을 한다면 절대 이 끝에 닿지 않을 거예요 이 탄성을 이용해서 여기에 추가 하나 있어요 추가 이 끝까지 쭉 당겨지는 느낌이 이 스틱으로 했을 때 이 힘이 저기까지 전달되는 힘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몸으로만 휘둘르면 얘가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른쪽 어깨만 잡아놓고 이 탄성 쓰는 느낌 있죠? 그러면 굉장히 쉽게 닿아요 제가 만약에 반대쪽으로 스윙을 한다면 여러분들보다 스윙 스피드가 느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해도 제가 만약에 어깨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절대 안 닿을 거예요 근데 만약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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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쉽게 닿죠? 이게 끝에가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탕! 탕! 마찬가지로 탕! 탕!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냅두고 스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맥스 스피드 오늘 두 분한테 무료로 나눠드릴 거거든요 구독하기, 댓글, 좋아요 달아주시면 퇴근길 라이브 레슨 때 랜덤으로 추첨해서 두 분 드릴 거니까 꼭 아무 댓글이나 좋아요 화이팅도 좋고 모두 좋으니까 달아주시면은 제가 선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 스피드는 클럽 스피드를 늘릴 때 가장 좋은 연습 도구니까 꼭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짜 저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빨라 보여요? 어때요? 이 정도 스피드예요 저는 이게 최대 스피드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방금 했던 느낌 그대로 기억해서 이 느낌 그냥 딱 던져주기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오른쪽 어깨 냅두고 땅 던져주기만 하면 헤드가 땅 튕겨나간다 오른쪽 어깨가 따라가지 않는 것과 따라가는 것의 차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맨날 등지고 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느낌을 아는 게 드라이버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맥스 스피드에 있는 분들은 집에서 꼭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쉽게 닿지 않겠지만 조금만 하다 보면 한 1, 2주만 해도 끝에 닿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딱 그 감각으로 공치면 무조건 비거리 늘 수밖에 없어요 네 한 번씩 해 보시고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 퇴근길 라이브 레슨에서 라이브 레슨 진행하니까요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셔서 궁금하셨던 것들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번 출근길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